아니 원래 꿈이 좀 이게 예보관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원래 꿈은 어릴 때 꿈은 과학자로 해서 과학을 좋아하고 했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기상을 전공하기 시작했는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학교를 진학하면서 기상을 전공하기 시작해서 공군예보관 그리고 대학 대학원에서 대기과학 예보관을 했습니다. 공군 임관하셔서 예보관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기상청으로 옮기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남극도 갔다 오셨다고요? 네 공군에 있으면서 기상청에 입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가 기상청 직원들이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파견을 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상청을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06년 그리고 2009년 1년씩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두 차례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남극에서의 근무는?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풍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다큐멘터리 TV에 나와 있는 그런 풍경을 1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살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예보관이었기 때문에 제 예보를 믿고 야외활동 연구활동을 하는 분들이. 저랑 같이 있는 동료분들이에요. 정말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예보에 대한 부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 좀 극한의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추울 때는 얼마나 추워요 남극은요. 기온이 한 영하 20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블리자드라고 눈폭풍.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폭풍이 불면 40미터의 바람이 부는데 사람이 40미터의 바람이면 바람을 안고 전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못 가요 앞으로. 그때의 체감기온은 영하 70도. 70도요? 예. 바깥에 나가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안 돼요. 그런 날씨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장면 중에 뜨거운 물 부으면 눈으로 바뀌는. 네 그런 장면 충분히 연출할 수 있고. 그 예보관이라는 직업은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상청 예보관은 일도 하지만 공부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와중에서도 책을 보고 논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기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는 예보관들은 정말로 이렇게 길게 예보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좀 나름의 끈기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는 직업이군요. 아니 근데 저 이거 있잖아요. 너무 그냥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아이고 오늘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인가 보다. 그건 누가 이렇게 만든 이야기예요? 전에 내려오는 속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 근거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이. 누가 만들었다. 그런 건 잘 모르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예.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너무 친절하지. 시작은 그 이야기는 김원석 씨가 예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 줄 알고 누구지 했는데. 끝.